2024년 1월 20일, 열린공감TV 탐사저널 5는 담당 취재 기자에게 확인도 거치지 않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이 대표였던 시민언론 더탐사 시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울산 중구청장 시절 공공시설 안에 룸사롱이나 호화 별장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유화한 정황을 보도했는데, 확인 결과 지역의 뜬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만으로 거짓 보도를 했다며 사과까지 하고 해당 영상 삭제를 약속한 겁니다. 탐사저널 5는 열린공감TV 경영권이 바뀐 후 등록한 매체명입니다. 발행인은 김희재, 편집인은 정천수,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최진숙 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열린공감TV 대표직에서 해임됐던 정천수 전 대표는 회사를 다시 장악한 후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밀었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관리업체 비밀번호 분실 신고를 내고 편집창에 접근해 1년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 취재 기자도 모르게 정정 보도까지 낸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이자 찐핵관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박성민 씨 전 부도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모르세요? 본인이 편집인으로 돼 있잖아요. 본인이 편집인으로 돼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따져야 될 게 있어서. 어딜 가서 그 맛은 하고 가세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모르세요? 눈에 힘 좀 푸시고요. 모르세요? 눈에 힘 좀 푸세요. 사람 때리겠어요. 뭘 때려요. 눈이 뭐해서. 아니 뭐 찔르세요? 제 눈이 왜 그런. 저하고 있는 사이 아니었잖아요. 왜 저렇게 왜 그러세요? 아니 제 보도를 그러면 왜 그렇게 정정 보도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기 보도라뇨. 자기 보도예요? 회사 보도예요? 회사 보도. 제가 담당 기자잖아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물어봤어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의 이해할 수 없는 정정 보도에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천수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자체 검토를 해보니 팩트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언론 중재위를 거칠 필요도 없이 정정 보도했다는 겁니다. 술 마신 사진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같이 동석한 사람의 증언도 없었다면서 말입니다. 해당 보도를 보지 않았던 것 같죠? 공공시설 사유와 문제 지적에 웬 영수증 유무가 나오는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보도의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박성민 의원이 울산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말 울산 중구에는 문화의 전당이 건립됩니다. 그런데 2015년 문화의 전당은 건립 당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부착돼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2015년 8월 27일 울산 전월 보도입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중구 문화의 전당 설립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당초 계획에 비해 커진 것에 의심을 품고 내사를 시작했다. 보통은 건설업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관유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의 전당의 경우 중구청이 자체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이라 혐의를 찾지 못하고 내사를 종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구청의 자체 설계 변경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설계 변경은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은 중구 문화의 전당 건립 당시 잦은 설계 변경 후로 전체 사업비를 수십억 늘려 의혹을 키웠는데 중구청이 자체 설계 변경을 진행한 것이라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무혐의 종결이 됐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죠. 어쨌거나 설계 변경 주체가 중구청이란 것인데 여기는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악 감상실로 주민들에게 개방됐지만 애초에 건립 당시에는 설계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19년 중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곳에 대한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었는데요. 중구 문화의 전당 안에 VIP 휴게실 명목으로 마련된 음악 감상실입니다. 매실처럼 보이는 방 안에는 고급 자재는 물론 2천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스피커도 설치됐습니다. 중구청은 전문 음악인을 위한 감상실이라고 했지만 2014년 개간 이후 강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문 음악 감상실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 호테라면 그 고가의 장비 정도는 갖춰놓고 음악 감상을 하러 와주십시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위는 재정이 열악한 중구가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시설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우리 울산 중구의 재정상 그렇게 전문 음악 감상을 위해서 그 중구의 고가의 장비가 꼭 필요했을까 2019년 이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었지만 룸사롱 같은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이 세콤을 다 해제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여기 뒤에 차를 대고 뒷문을 타고 일로 출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도 지문인 시기가 무려져 있어야 되죠. 네. 들어가 보시죠. 지금도 분위기가 되게 좀 운쌍한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교육술로 쓰고 있다고. 예. 최초의 그때는 소위 말하는 룸사롱이었죠. 지금은 그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거치고 이 공간을 이제 저희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 오픈을 해서 여기에 아주 값비싼 이런 스피커 명품 중에 캔터베리라고 이게 다 소음으로 만드는 그냥 일반 분들은 범접할 수 없는 접해볼 수가 없는 이런 매력이죠. 전문가들이 보면 딱 아시겠네요. 예. 캔터베리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좀 바뀐 건가요? 지금 이게 뭐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대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저 가죽 소파 보이시죠? 네. 앉아서 아주 편하시거든요. 저 소파가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무로 하나하나 방음이며 이게 음악을 소리를 흡수로 하고 하여튼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이 여기 있었고 여기는 리클라이너를 합니까? 1인용 완전 쭉 넘어가는 암바의자 같은 거 예예. 그런 게 여기 쭉 있었고 이제 스피커하고 이런 거는 저기 다 있었어요. 여기 의자들은 지금 나중에 드려오는 거 같아요. 이건 지금 음악 감상실로 주민들한테 완전 오픈하고 나서 이런 소파들을 음악 감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바꾸었던 거죠. 샤워실도 있었다고요? 여기가 샤워실 안쪽에 샤워실이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 느낌이에요? 샤워실이 그대로 있죠. 있고 지금 어디에서 안 보이는데 또 약간 보이시거든요. 저기에 이제 이 앞에 또 테이블 테이블이 아니라 시크대이 아니라 하여튼 선반 같은 게 만들어놨어요. 대리석으로. 거기하고 여기에 이거 와인 레이 저한테 있어요. 안에 이제 양주 잔이면 와인 잔이면 와인 오프너면 모든 게 여기 다 갖춰져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와인 하고 와인 관련 이제 물품들하고 그 양주 먹을 수 있는 이런 잔하고 이런 세팅된 이런 잔하고 이런 것들은 구청에 구매내역이 없어요. 구매내역이 없어요? 예. 공무원들은 이거를 갖다 놓을 어 그거를 사도 문제가 된 거 그렇죠. 공무원들이. 누가 간 큰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은 출입 기록에 나오는 그분들이 네. 공무원들이 이 공간은 문화의 전당이 2015년 중공이 되고 2018년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이 공간이 세상에 알려진 그 기간 동안 이 공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화의 전당에 일하고 있는 분들밖에 몰라요. 이게 특위까지도 구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여기를 교육식으로 바꾼 거로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상민 당시 구청장이었던 그 후에 어떤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이제 구청장 낙선한 낙선을 한 그냥 이제 일반 민간인 시절이었죠. 이곳은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 소리마루 출입 기록 중 박성민이란 이름으로 지켜있는 날짜는 총 15일 주말 저녁 시간이 주를 이룹니다. 이외에 박성민의 당시 비서실장 박성민의 또 다른 비서 당시 운전기사 박성민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진 권태호 울산시의회 의원 당시 중구의원 그리고 강혜순 당시 중구의원 이 사람은 현재 중구의회 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답할까요? 우선 운전기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의 비서 중 한 명 박성민 의원 대신 지문을 찍어줬다고 일부 시인했는데 저는 시민언론 더탐재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박성민 의원 비서 하실 때요. 문화의 전당에 소리마루라는 출입을 비서님 지문 찍고 들어간 적들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고 계시죠? 예전에 기사도 한 번 난 적이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네 그때 이제 비서님은 거기 들어가시기보다는 박성민 의원 대신 찍어주셨던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에는 창문도 하나 없습니다. 문화의 전당 로비에도 화장실은 있는데 굳이 통풍도 안 되는 소리마루에 지문을 찍고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했다? 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갔다가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야간에? 야간에도 중간에는 물론 행사장이 밖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야간에 사람들을 만나면 경우가 좀 많잖아요. 주말이나 이렇게 문화의 전당에 화장실이 좋던데요? 굳이 이제 그 소리마루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려고 했던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박성민 의원은 주문 대신 찍어주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울산시 의원인 권태호 당시 중구의원 그는 연예인들에게 문화의 전당을 자랑삼아 관람시켜주기 위해 들어가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시민언론 덜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다름이 아니라 박성민 의원 모름팔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박성민 의원께 힘이 많이 되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다시 계시다가 울산에 오늘 뭐 그 중구에 있는 문화의 전당이요. 거기 소리마루에 야간에도 많이 출입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 지문이 많이 찍혔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때는 왜 그랬냐면요. 옛날에 울산이 제가 원래 대학시적도 그렇게 선포 출신입니다. 제가 음악을 많이 했죠. 음악을 많이 했고 제가 울산은 연예인들을 제가 많이 압니다. 서울에 지금 지난 공연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녹화를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저녁을 같이 먹고 울산 중구에 우리 좋은 극장인이 있다 이런 데서 좋은 공연을 누가 좀 기획 공연을 좋아해 드리도록 콘서트를 좀 하라고 우리 극장 소개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줄고 있고 이후 자리 누우면 퇴배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 당시 박성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극장 문화의 전당에 극장이랑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내려오면 우리 극장을 이제 안내하고 소개를 한다고 늦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물 뒤랑 녹화가 끝나는 게 한 밤 한 9시반이나 10시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 먹고 이래가 나가고 한 번씩 그날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극장에 이런 것들이 거기 한 한 많이 이제 거기 한 한 여섯 번 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 여섯 번 정도 출입했다고 하지만 출입 기록으로는 훨씬 많은 날들을 들락달락 거렸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권 의원 새벽 1시에도 출입 기록이 찍혀 있는데 해명이 더욱 의혹을 키우는 꼴입니다. 그는 박성민 의원이 함께 출입했던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 의원 같이 가신 적은 없으시고요 거기에? 같이 갔죠. 같이 간 적도 있고 같이 가서 우리 극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술은 마신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술 드셨다는 분들 제보도 있었다는데? 술은 전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와인은 왜 사다 놓으셨던 거였어요? 와인에 있었던 거는 그 와인 세트하고 그런 게 있는 거는 거기에 겸배해 놓은 거는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오거나 이게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녁 시간에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거는 술은 다 먹으면 연예인들 그 투어를 굳이 그 야밤에 하신 거예요? 야밤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거기 이제 가니까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연예인들을 데리고 갔고 연예인들 때문에 술을 비치해 두었는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횡설수설입니다. 강혜순 중구의장 역시 중구의원 시절 소리마루 출입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문화의 전당 안에 있는 소리마루에 출입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소리마루에 2015년 11월 3일 날 7시 16분 2018년 1월 25일 9시 48분 2018년 2월 22일 8시 20분 2018년 5월 26일 9시 50분 이렇게 출입하셨는데요. 요거 지문등록을 당시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셨죠? 여기 혹시 이 시간에 왜 가셨을까요? 아니 원래 우리는요 그거를 왜 통화하냐 하면요 우리는 이제 뭐 일이 생기면 미리 거기를 점검을 해요 전문성이 있는 쪽이라서 미리 그걸 안 하면 안 돼 점검을 하신 거라고요? 네. 네. 이때 누가 오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정검할 시간이 좀 잠시 간에 내가 기억도 안 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이따는 일이죠. 누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의전활동을 낮에 있어 가려면은 보통 밤에든지 뭐 늦게라도 샘핑장 우리가 그 당시에 우산 중구에는 먹는 그 항방산 샘핑장이라든가 재화연 이팟산 모든 중에 우리가 보통 보면 박성민 시장일지 구청장 시장일지 생각합니다. 의원들 다 보고 내 차 공부에 태아가 현장을 점검을 해요. 정지시간에 도는 게 아니고 보통 그때 다 돌아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됐어요. 저는 사실 의전활동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현장을 혼자 돌릴 수 없거든요. 이 소리마루를 이 당시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소리마루는 소리마루는 거기가 일성이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재이는 일성도 아니고 소리마루 전문성 있게 그 안에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낮에 들어가서 뭐 일정한 도중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그렇게는 안 돼요. 스피커를 깊고 점검하셨다고요? 제가 어제 나왔거든요. 의장님 근데 성악가 수신이신데 기계도 보세요? 기계를 보는데 우리가 그음에 대해서 사운드 다 듣죠. 그러면 그 전문 등록은 그때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의원들 다 등록했어요. 그때 네. 근데 이거 등록해 있고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출입하신 분들은 일부거든요? 네. 일부죠. 그렇죠. 권태호하고 우리하고 권태호가 지금 문화예술 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밤에서 무슨 개념 아니고 우리 24회 장 일정 활동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새벽에도 치고 나와서 인사 나가야 되고 거의 새벽 6시에 퀴 나가고 우리 이해명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문화의 전당 초대 관장은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할까요? 처음에는 설계가 없다가 들어갔었고 거기가 현재 박성인 의원 당시 중구청장의 별장처럼 쓰인다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 기억하시죠? 소리마루가 뭐예요? 소리마루 모르세요? 네 소리마루가 모르네요. 문화의 전당 안에 있는 소리마루라고 지금은 음악 감당실을 쓰고 있던데 예전에 거기에서 구청장이나 아 감당실이요? 네네네네. 거기에 저는 오픈 못했고 조성 좀 하다가 말았어요. 아 조성만 하다가 말았었다고요? 거기 몇 년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초기에 2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박성민 의원이나 거기 뭐 운전사 뭐 이런 분 비서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거기 뭐 시의원 고의원 이런 사람들 그 지문 등록을 관장님 계실 때 한 거 같던데 아 모르세요. 제가 하도 모르셨지 않아요. 아 모르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담당자분 어쨌든 관장님 승인이 없었으면은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소리마루가 이렇게 옛날 일이어서 아니 중국 문화의 전당 예전에 초대 관장 계셨잖아 2년 동안 관장님 네. 2년 동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관장님이 계실 때 지문 등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세요? 네. 아 그러면 관장님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리마루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문 등록된 사람들 소리마루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소리마루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거가 저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제 운영된 거라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관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드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거기에 그때 행정적인 담당하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관장하고 뭐 저기 행정적인 거는 실제로 관장은 거기 프로그램 위에는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한 번 문의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게 관장님의 허가 없이 그게 지문 등록이 가능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보이셨어요 그 얘기를? 당연히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뭔가 많이 곤란한 것 같죠? 문화의 전당 2대 관계자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그 당시에 그 박성민 의원 구청장 시절에요. 중구청장 시절에 거기 이제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 사용 관련해서 조금 보게 됐거든요. 그 출입 기록을 보면 야간에 이제 박성민 의원이나 박성민 의원 비서 운전사 그때 당시 의원들 이렇게 출입했던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지문 기록들이. 네. 그 지문을 그렇게 등록한 거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등록이 돼 있었어요. 등록이 이미 돼 있었던 거다. 지금 등록해서 이렇게 출입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숙점만로 박필당신이 박성민 구청장이 몇몇 사람들한테는 아마 무슨 거기 그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끔 비밀등록을 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조금 곤란하셨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뭐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좀 안타까웠죠. 그 소리마루를 어쨌든 거기 있는 집기나 이런 거를 사후 들여온 거는 2016년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국가의 물건들을 들여오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디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있었을 때 세팅을 한 거고 그거는 구청장이 명의에 의해서 명의에 의해서 세팅을 한 거고 그거의 운영은 저희 쪽에 있었지만 사실 지문 등록된 사람들이 거기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희가 펌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거나 그랬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된 게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타까웠어요. 사실 거기에 고급스러운 거를 했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었고 공공주설에서의 그거를 마치 본인의 전용시설로 마치 쓰는 거는 제가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했으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임의적으로 그거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그분이에요. 박성민 부총단이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이 왔었을 때 대기실로 활용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최근에 가봤는데 지금도 많이 바꾸긴 했지만 그 문사론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거기를 그래서 그걸 그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였어요. 박성민 그때 당시 부총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그 접전실같이 이렇게 VIP에서 오게 되면 거기서 뭐 술 한잔 먹고 뭐 이러는 것도 했었으니까. 굉장히 사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시설에서의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내서를 못하죠. 내서를 못해서 납작감이 있었는데 사실 국내 세금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문화의 전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봤을 텐데. 그렇죠. 어떨 때 보게 되면 아침에 저희는 이제 아침에 와서 보면 거기에 뭐 술잔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간직한 흔적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2018년 가을에 왔다는 문화의 전당 3대 관계자 역시 이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때 아마 저희 문화의 전당을 지휘했었던 현재 박성민 국회의원의 국정당인 시절에는 제가 들어왔던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다음에 인재상으로 연결 중권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 보고 나서 본인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공간을 고백하시던 이 공간을 공개하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일반적인 공간은 좀 아니다. 그쵸. 너무 뽁뽁화롭지 않아? 그 당시에는 그 저 구간이 저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가구나 이런 것들 되게 특통하고 왕후에서 강미 시일의 분위기에서 나마지 나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는 강미 시일로 활용하시는 거 많고 있었고 뭐? 비아이 추이름이라고 해서 뭐 그 전에 공무원분들은 그 공간이 저명한 아티스트의 대기실을 썼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소화로운 대기실은 전 국내에서 다른 공연장도 많이 둘러봤지만 파워 시설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간공사 들어가있다. 인간공사는 사실 무리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공무원은 넣었는데 혹시 주류 같은 것도 넣는 경우들이 있나요? 주류는 당연히 안 되죠. 주류는 당연히 안 되죠. 주류는 당연히 안 되죠. 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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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소화하고 공간이 있느냐. 사실 그런 모습을 알겠지만 약간 짤랑이 있는 걸 알겠지만 약간 짤랑이 있는 걸 알겠지만 그게 조금은 아닌데 그런 것은 개인에 대한 대기실이야. 그러면 그렇게 소화로운 대기실이야. 그러면 그렇게 소화로운 대기실이야. 그럼 그렇게 소화로운 대기실이 없겠죠. 지금 그렇게 공간이 넣어야 되는지. 역시 지문을 등록해준 그 사람을 지목하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편에 마음속이 좀 불편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 공간에 지문을 이제 등록해야 될까요? 그게 안 넣어 들어갈 수가 없죠. 형님 이제 제가 주기로는 직원들이 시상에 적어서 마치 요양님들 개인 손가락 지문을 저기 당장자들이 손가락을 끌어다가 지문 등록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짓에 의해서 지문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누구의 짓이냐 그건 결국 이 사람의 짓이에요. 근데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주간이 그게 아니라 대장기판에서 누구 지문 등록을 한다고 해서 지문 등록을 해줄 수가 없는데 관공사에서 도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중요하게 스티접을 하는 건데 공간이 끌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나 등록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언제든지 취재할 수 있겠지만 기계가 넓게 취재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성장주가 또 이 분야를 쳐다보기 위해서 밑에 직원들이 덮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멋 모르고 따라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옆에 우리 문장을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고거 퀴즈가 얼마나 예쁜 잠시 같은 것 같았는데 북네에도 굉장히 녹취를 하고 고품도 굉장히 뜨고 있고 너무 좋은 회화에 고픈을 들었을 거 같아요. 거기서 같이 그러면 술도 좀 드셨어요? 네. 와인은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같이 와인 드시고 그때 박성민 중구청장 당시 지문청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거기서 자기 지문을 자기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되니까 문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박성민 구청장 지문 등록한 걸로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거기를 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박성민 구청장 무슨 일로 같이 가신 거예요? 그 밖에서 자리를 같이 하다가 새로 오신 후기가 참 좋다고 같이 가자 해서 그냥 그래로 구경사마자 한번 가볼게요 하고 궁금하니까 허리집에 한번 따라갔던 거 같아요. 그럼 몇 시쯤 들어가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몇 시부터? 한 10시 정도 돼서 갔던 거 같아요. 거기서 좀 구경시켜서 구경하고 많이 남는 건 아니었고요.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뭐 얘기할 사안이 좀 비밀스럽게 얘기할 사안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어떤 대화를? 아니요. 그런 사안은 전혀 없고 구경에 관련된 사업이나 뭐 이런 거 뭐 주권이 구경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따기고 뭐 어떤 거 이런 거 사람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가셨을 때 좀 놀라셨겠어요. 거기가 이제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개됐던 곳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데가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그거 보고 놀랬어요. 안에 여기 주민들이 뭐 안에 가지고 있는 뭐 비촌들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네. 왜그 că 그리고 응원emitism 이렇게 이거 마cribing 거 네 네. 네. mean 또 하지만 아, 네. 그럼 그때 당시에 혹시 동성자 중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다녀와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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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의원의 울산 중구청장 시절 공공시설 사유와는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입화산에 별장 같은 사적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그는 부인했지만 설계 변경을 지시한 사람 당시 다름 아닌 박성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그냥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살림숲 뭐 이런 거 교육장으로 직원들 수업하고 잠깐 되기도 하다가 네. 다 지어놓고 중공을 아예 안 했어요. 한 6, 7개월이면 뭐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가기 전에 구청장 이제 떨어지고 나가기 전에 바로 중공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저 안에서도 굉장히 유흥을 즐긴 흔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베개 뭐 침구류. 침구류가 나오고 안에 뭐 저기도 또 와인 냉장고 붙여갖고 와인 관련 뭐 양주 관련 이런 것들이 쫙 있었죠. 그리고 그 원목 그 앞 테이블 완전히 원목 그 많이 큰 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태리제 가죽 이런 의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안에 그렇게 뭐 냉장고만 하고 뭐 일부 뭐 딴 데서 좀 갖고 온 거는 있었는데 나머지 그 고급 물품들 구매 내역이 없어요. 구매 내역이에요? 네. 하나 밝혀졌었다고 총무가에서? 한 개가 그 테이블. 이게 이제 총무가 예산. 총무가가 이제 구청장 직속 보좌하는 부서잖아요. 네. 비서실하고 그거 다 그 총무가에서 이제 그 비서하고 다 직원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될 거를 이제 이 테이블을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산 자료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사기로 했다. 뭐 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집행 내역 영수증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를 샀는 거예요. 저 뭐 영수증은 특히 끝나고 한 1년 이따가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다 뭐 어떻게 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 물건 누가 샀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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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른다. 아까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 예. 여기에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 하고 여기에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 다 돌리는 거죠. 그때도 당시에 왔을 때 2018년도 저희가 돼서 왔을 때 여기에 뭐 고기 구워 먹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다 나와 있었어요. 뒤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그 카라반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구청 예산 그거는 구청 예산으로 산 건데 여기 갖다 놓은 거죠. 거기도 보니까 친구류하고 막 이런 거 다 사용한 흔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박성민은 뭐라고 해명했었나요 그때? 본인은 모른다. 모른다? 몰랐어도 그러면 자기 책임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짓고 나서 준공을 안 해서 그럼 예산이 뭐 전기세든 뭐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건물을 다 짓거나 전기를 연결하고 수도를 연결하고 하면 뭐 기본 요금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기가 한 달에 한 십 몇만 원씩 나온 것 같아요. 사용한 흔적들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까지 다 연결 다 있었어요. 인터넷 비용까지. 여기 안에 뭐 술 먹은 흔적하고 다 그대로 다 있었어요. 하 진짜 대단들 하다. 근데 이 건물의 존재도 그때 당시에 공원 녹지과 도시과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니까 공원 녹지과 하고 그 담당 몇 명밖에 또 몰랐어요. 이 존재 자체를. 이거를 짓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여기. 잔디 광장 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는 잔디 광장을 할 그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그렇죠. 이파산 이제 여기 휴양림 만든다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 붙여갖고 원래 이게 이만큼 안 컸어요. 최초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그 설계도 보면 창고. 창고인데 위치도 원래 이게 아니었었어요. 아마 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창고였는데 이제 박성경 부청장이 지시했다는 문건이 나왔고 이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크기도 100제곱미터가 넘게끔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30평 넘게끔 요렇게 지금 실제로 불법 변경을 한 거죠. 이럴 때 박성민 의원으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 박성민 의원님이시죠? 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울산 중구에 계실 때요 문화의 전당 소리마루라고 기억하시죠? 문화의 전당? 네, 네 거기에서 계속 좀 이렇게 술도 드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요? 소리마루요 문화의 전당에서 무슨 술을 먹습니까? 근데 야간이나 주말에 의원님이나 의원님 운전기사 아니면 비서 이런 분들 지문을 왜 찍혀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밤늦게고 행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공적으로 쓰는 거지 뭐 사적으로 내가 거기 뭐 집 나눠고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 화장실을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쓰려고 하셨다고요? 굳이? 거기 화장실... 근데 지문등록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은? 그걸 왜 묻죠? 근데? 네? 그걸 왜 묻죠? 어 상당히 좀 이상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 잘 해명이 안 됐던 것 같아가지고 왜 해명이 안 됐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 탐사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듣고 그럽니까? 아니 저희는 따로 제보를 받았는데요 의원님 그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지문등록은 누가 해줘서요? 거기 지문등록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 공간이 뚫리는 건데 내가 구청장으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 문제가 없다? 예 어 그러면 그 안에 어쨌든 뭐 술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조사는 좀 구청장으로서 해보셨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술도 있었고 무슨 술이 있었죠? 와인 잔 같은 것도 있었고요 와인 그냥요? 아침에 청소하다 보면은 병도 나오고 했다는데 그러면은 그 중구청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나는 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고 예 그럼 중구청장으로서 잘 조사를 왜 안 하셨어요? 그 입화산 문제도 있는데요 입화산이요 입화산 거기도 허가를 계속 안 내고 여보세요? 이후로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받지 않는 박성민 의원입니다 이후 그는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가 국토부 장관직을 내려놓기 직전 지난해 11월 16일 울산 지역을 찾았을 때도 함께 만났는데 당시에도 초저녁부터 고깃집을 다 빌려 먹고 마셨습니다 일상으로 말하셨어요 아 일상으로 말하네 일상으로 말하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 안 받아요? 예예 아 저희 두 명밖에 안되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기 시작 예기 시작 아 저희 두 명밖에 안되는데 해당 보도는 유탐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박성민 의원을 찾아가 소리마루 사적 사용 정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원님께서 거짓 보도라고 주장하셨는데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고발을 예고하는 박성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지문이 왜 찍혀있고 그분들은 왜... 내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요? 어제 술값은 어쨌든 거짓... 아니 안가죠 물어봐요. 그러면 의원님 저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언론들의 가짜뉴스라고 하신 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합당한 겁니까? 아니 법적 조치할 겁니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그런데 왜 하신다고 그러고 여태 안 하셨어요?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네 하세요. 하시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왜 언론사들... 제가 전화드렸었잖아요 그쵸. 아니 왜 이거를 제대로 저한테 해명하지 않으시고 왜 언론플레이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님? 아니 하시는데 답변은 좀 부탁드릴게요. 고발은 고발대로 하시고요.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나 박성민 의원 3개월 동안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담당 기자에게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언론중재위도 거치지 않은 채 정정보도가 열린공감TV 탐사 저널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라는 문구가 참 무색해집니다. 해당 정정보도 이후 박성민 의원은 4월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해당 정정보도가 박성민 의원을 도운 셈입니다. 당시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밝혀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안영호 울산중구 의원과 시민들 어처분이 없는 정정보도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평사전을 온 지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라는 모토로 평사전을 오늘 공명하시는 분이에요. 정정수 씨나 열린공감팀이나 평사전을 온 이분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수십 년 제보와 편장 활동을 통해서 밝혀던 이 내용이 정정보도군처럼 거짓이라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토론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정정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정정보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